어르신이 뭐지? 눈 같은 경우에 추는데 안 추는데 여기다 할아버지 동작 부니깐 가려앉아 그러니까 어르신이 올해는 처음 보는 거죠? 엄청 보였어요 더군 볼이 많이 나와도 그러던데 소리 계속 나더라구요 날짜가 추워야 돼 우리 개쯤에 볼 나올 것 같아 글쎄요 제가 아까 저쪽에 앉아있는데 뭐 볼들이 막 날라오더라구요 머리 세숫대를 왜 갖고 오십니까? 밑에 불이 오는 걸 다 꺼내야 돼 아 개쩝이 여기?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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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좀 틀려요 좀 사납더라구요 벌이 꿀은 물어가는 것 같아요 꿀 아 벌 나옵니까? 아 겁 무서워 벌 나오면 도망가야지 어우 어우 쏘도 쏘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나와도 못하니 옆으로 반응도 한다고 말하는거 같다 어? 벌이 막 덤벼돈다 벌이 막 덤벼돈다 벽이 막 덤벼돈다 벽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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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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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쁜 간이 다 죽을더라구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어르신 이 조금 먹고 그 쌍먹을거에요 그거 좀 들어서 보여주세요 그 안에 좀 찍어보겠습니까? 아니 물이 있는데? 물이 안타옹 물이 안타옹 물이 안타옹 물이 안타옹 물이 더 نہ